충청도 이발사가 있었는데 미국 손님이 이제 그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얘기하기를 what you? 이 육사람은 영어를 하는 줄 알 거예요. what, see, you 그래서 이제 단어를 늘어놓은 것처럼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서 딱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는 거죠. 미러. 그래서 미러 그랬는데 졸고 일어나니까 머리를 싹 깎고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개떡같이 해도 듣는 것은 살떡같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은혜로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아멘. 이거 말고 이전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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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데 아멘. 아멘. 설교자는 설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멘만 잘해주시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려고 하다가도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빨리 끝나게 됩니다. 은혜가 먹히는구나. 그래서 빨리 끝나게 돼요. 아멘 안 하셔가지고 설교를 길게 할 것 같아요. 오늘 부모님 말씀 자문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하라. In all your ways ignore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직군다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어느 방송국에서 70 넘은 할머니들 100명을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아나운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만약에 만약에 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할아버지하고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미쳤냐고 인정을 못 받은 것이죠. 저는 또 생애가 있다고 하면 저희 와이프하고 결혼합니다. 아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제가 충청두 사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요. 싸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하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목삼의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만 해도 짧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사명시로다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를 집에 가서 잘 실천을 하라고 그러면서 사이다. 사이다. 그래서 이제 운을 띄워주셔야 해요. 사 사랑의 당신을 이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사랑해 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삐진 할머니에게 이걸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해주셨어요. 사하라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사랑해 당신을 이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비웃는 거예요.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번에 화가 나가지고 다 뻥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인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아멘 In all your ways and God and God will direct your path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아멘 We must watch In all of and not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일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기중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받는 분들은 예배에 철저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수지 맞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오수 1장 5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문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예요. and will be given to you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철저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년도 넘은 그런 때 이 뉴저지에는 뉴저지의 목사님들이 신년이 되면 모여가고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하루식이 있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홍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목사님들이 들어가면 직결을 하나 주는데 넘버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상을 줘요. 그런데 일이 뭐냐면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라운드 티켓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목사님들이 표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걸리면 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표를 받으시더니 하나님 믿습니다. 붙을 줄 믿습니다. 안수까지 하세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건 아닌데 얻을 각을 세단이 떠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그 앞에 계신 그 목사님이 6등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나는 더 호돌갑을 떨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더 믿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주지 않겠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흐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아멘 대살아라 전속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컴 퍼스트 대살아라 5.17 세스 프레임 컨티뉴스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퍼스트 대살아라 인정해 드릴 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저는 미국에 올 때요. 공항에서 사춘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너는 인생에서 꼭 성공을 하다. When you go America be successful in your life.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아서 제 용상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성공 중에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성공 중에 성공인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 정말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무님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창땡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문 25장에 보면 성직의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 여기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과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은 칭찬을 받죠. 마태문 25장 21절과 23절 보면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다 그렇게 칭찬을 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수상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라의 또다 웰전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그 대안 페이스볼 싸우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이 이 칭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